대전과 세중, 충남 대부분 지역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계룡과 금산, 공주의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을 기록했고, 낮에도 10도를 밑돌았으며, 내일 아침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모레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